삼성 NX124 렌즈의 AF 테스트를 실내 형광등 상태에서 간단하게 실시해 보겠습니다. 먼저 12mm 상태에서의 테스트입니다. 실내를 그릇한 주광 환경에서는 AF 검출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나고 AF 동작 속도 또한 상당히 쾌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광각 헤렌즈이기 때문에 촬영거리 구간이 상당히 넓지 않기 때문에 빠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근처 촬영을 하는 경우에 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블링 동작으로 인해서 때때로 약간 느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의 AF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AF 과정에서 들려지는 구동소음은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만 약간의 초음파 소리만 들릴 정도로 대부분의 촬영에서는 AF 구동소음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24mm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24mm에서도 12mm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쾌적한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스틱 모터로 채용했지만 충분히 쾌적한 구동속도를 제공하는 그런 렌즈라고 평가가 됩니다.